소울이 무서워? 응 왜? 몸이 줄어 몸이 줄어 무서워? 못하겠어? 무서워 얘 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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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소울아 우리 가족은 놀이기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조금만 만져 조금만 만져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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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만져 여기 뭐 이렇게 묻었어? 아까 달고나 먹어서 그런가? 응 송이야 사진 찍는 거 좋아해? 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좋아해? 하나 둘 셋 아 이뻐 하나 둘 셋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거 봐 이쁘지? 너무 많이 먹었나봐 아 아파 어디가? 안 갈게 내가 붙어 붙어 똘만 떨어지면 붙어 붙어 똘만 떨어지면 붙어 붙어 똘만 떨어지면 붙어 붙어 평화롭다 귀엽네 저기 뭐? 뭐? 좋아해 엄마 봐 살려줘 야 엄마 나 아직 크긴 먹고 있었어 어린이 바이킹을 탔거든? 얘가 자기 타고싶을 때 탈 수 있대 탔는데 막 소리질러 내릴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그만 소울아 괜찮았어? 왜냐면 몸이 진짜 쉬셨어요 몸이 쑤셔 가지고 몸이 진짜 쉬셨어요 그러니까 소울이 바이킹 타면 바이킹 넘쳐면 재밌지만 소울이 진짜 아파 등이 진짜 아파서 오빠 타왔더니 그러니까 타지마 그렇게 잘 안 돼 괜찮아 그래서 군 좀 더 잘 안 돼 아 먼저 아 너 감사합니다.